이번 수업은 중급 1년차 2학기예요. 1년차 2학기이고 여기 있죠? Rust by Example입니다. 이번 수업은 여러분들이 1학기의 Easy Rust 그리고 Exercise 50개 문제를 다 풀어보고 들어왔다고 상정을 하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먼저 Easy Rust 수업과 그리고 Exercise까지 다 풀어보시고 들어오셔야 돼요. 여기서 한번 설명드렸던 내용을 다시 반복하진 않습니다. 마찬가지 이번 중급 1년차 2학기에서 설명한 내용은 2년차에 들어와서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지는 않아요. 교재는 구글에서 Rust by Example 찾으시면 바로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고 공부하는 요령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번역을 하고 싶다고 싶으면 크롬 같은 경우 익스텐션이 있죠? 구글 트랜스레이터 해서 Translate this page 그죠? 눌러서 여기 조그만한 화살표에서 Korean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국으로 이렇게 이렇게 쭉 다 정리가 되어서 쉽게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영어로만 보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때 이렇게 한글과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질문 언제든지 하시면 돼요. 질문 어디서 하느냐니까 디스코드에 씁니다. 디스코드는 두 가지예요. 한국 러스터 사용자 그룹이 있고 그죠? 그리고 글로벌 러스터 사용자 그룹이 있어요. 두 군데를 다 이용을 해서 그때그때 주문하실 거 있으면 주문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공부하는 내용은 증가 동일 증가 동일입니다. 첫 번째 주제가 프리미티버즈입니다. 프리미티버즈에서 스칼라 타입스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컨바운드 타입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프리미티버즈입니다. 러스테이 데이터 타입 러스테이 데이터 타입은 프리미티버즈가 있고 프리미티버즈가 있고 그리고 컴플렉스가 있어요. 복잡한 게 있는데 프리미티버즈에 속하는 것들이 뭐냐니까 스칼라 타입이 있고 그리고 컴파운드 타입이 있어요. 컴파운드 타입 스칼라즈 해야 되겠네. 스칼라는 요거입니다. 그러니까 사인드 인티저 언사인드 플로팅 캐릭터 불 그리고 유니타입 그죠? 유니타입 텅빈 투플 엠프티 투플 입니다. 그리고 컴파운드 타입은 요게 Array죠. Array이고 그리고 투플 이게 컴파운드 타입의 대표적인 거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전에 1학기 때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상기를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에요. 보시면은 VS 코드를 쓰는 것도 1학기와 동일합니다. 똑같죠? 똑같습니다. 다를 게 전혀 없어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정리를 한 번 이전에 했었죠. 뭘 했었느냐니까 예전에 중급 1년차 공부할 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도마 그리고 힙 그리고 또 뭐예요? 있으네 스테이티 있었는데 스테이티 표시가 안 돼 있네요. 여기 있는 거 메모리 힙에 있는 메모리죠. 얘가 있는 것들 얘들 또 상관없네 프리미티브 몽땅 다 스칼라든 컴파운드든 스택 여기에 들리게 됩니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다시 hide 좀 줄여놓을게요. hide 하고 여기도 다 치우고 컴파운드든 없이 치우고 얘기를 하죠. 됐습니다. 프리미티브 는 어디에 들어 하느냐 하니까 팁은 are stored in 스택 이에요. 왜 그러냐 하니까 프리미티브 타입은 다 얘네들은 사이즈드 타입입니다. 사이즈드 사이즈드라는 용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데이터 크기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데이터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스택으로 들어가는 거고 데이터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는 unsized unsized values are stored 어디에 수정되나요? in 힙 힙 힙 회전 회전 어깨 머리 어깨 무릎 힙 힙 힙 힙 회전 회전 unsized 우리가 예전에 기억나시나요? 얘는 냉장실 있고 냉동실 있고 그랬었는데 그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예전에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다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그러니까 얘는 스택 입니다. 스택 이고 여기 스택 왜 벡터는 힙 들어가게 되나요? 벡터도 얘랑 비슷하게 생겼죠? 똑같이 1, 2, 3 인데 왜 벡터는 얘기가 들어오고 어레인은 스택이 들어오죠? 얘는 숫자가 더 늘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내가 4를 추가할 수도 있고 5를 추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unsized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unsized unsized 그런데 어레인은 한 번 데이터가 세 개로 결정되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sized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크기가 변할 수 있으면 unsized 크기가 변할 수 없으면 sized 그리고 인티즈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8 숫자 8 i32 같은 경우에도 얘도 이미 데이터 크기가 1비트로 결정 나서 아니죠. 인티즈니까 4비트 i32면 4바이트죠? 4바이트로 이미 결정이 나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스택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형태든 데이터 사이즈가 결정되어 있으면 스택으로 가거나 혹은 나중에 우리가 스테이틱이라는 걸 다루게 될 거예요. 스테이틱 힙은 냉장실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냉장실 그리고 스테이틱은 냉동실과 같습니다. 냉동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루고 어떤 데이터들이 냉동실에 들어가는지 그거는 이따가 사실 우리가 여러 번 봤습니다. 이미 그런 데이터들을 설명을 안 드렸어요. 곧 설명을 제가 우리가 설명을 하는 시간이 오게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프리미티브 타입은 이렇게 컴파운드 타입이거나 아니면 스칼라 타입이거나 스칼라는 값이 하나만 달랑 있는 게 스칼라예요. 그리고 컴파운드는 여러 개의 값이 모여서 하나의 그룹 하나의 집합이 되어 있는 게 이게 컴파운드입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얘들은 데이터 크기가 정해져 있죠? 이게 만약에 I32 1이 I32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얘는 총 32 바이트가 되죠?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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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2 12 바이트가 되죠. 그죠? 12 바이트고 얘는 4 바이트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데이터 크기가 컴파일 타임이라고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컴파일 타임이 뭔지는 나중에 또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쨌거나 데이터 타입이 결정돼 있으면 데이터의 크기가 결정돼 있으면 스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데이터들이 이러한 것이 있고 예제가 간단하게 나와있죠.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충분히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Type of Variable Can't Change 이것도 우리가 이미 했던 거니까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